안녕하세요. 향기소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아직 들림받지 아니하고 지상에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은 교회의 천상에서의 경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시작하자마자 먼저 이 일 후에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은혜의 문이 이미 닫혔고 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22장 15절까지 교회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는 교회 시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 교회의 위치를 언급하지만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부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상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활란은 교회와 관계없음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늘문을 여신 적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마태봄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느님 우편에 서서 그의 영혼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보자기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네 번째로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는데 나팔소리같은 음성이 가로대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은 주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하늘로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팔소리같은 음성 이것은 교회가 들림받는 전주곡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은혜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신부인 교회를 영접하여 혼인하십니다. 교회가 들림받기 전 거쳐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고림두전서 15장 23절이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먼저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뒤 함께 영광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대살라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과 고림두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빌리포서 3장 21절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하늘로 끌어올리는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지상에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미 하늘 위에 들려갔기 때문에 지상에는 세 가지 사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로 이름뿐인 교회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마음이 강박하여 주님을 거절한 까닥에 7년 동안의 대활란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지상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대활란을 겪게 됩니다.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것은 7년 대활란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4장의 1절의 말씀을 복상했는데요.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대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향기 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